제가 잘라봐도 돼요? 진짜요? 네 잘라 네 기장은 어때요? 얼굴이 훨씬 더 살아보여 머리가 이렇게 변신하니까 어떠세요? 머리가 이렇게 변신하니까 어떠세요? 머리가 이렇게 변신하니까 어떠세요? 근데 제가 막상 잘라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긴머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두상이 워낙 작으신 분들은 이런 윤곽선들이 여자분들이 다 머리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를 오픈시켜주면 훨씬 더 얼굴도 살아보이고 이미지를 좀 확실하게 변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펌 스타일링으로 변신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쌤시크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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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